최근 재보궐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제외선거 투표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연 2회에 실시되고 있는 재보궐선거가 앞으로는 연 1회로 줄어듭니다. 그 시기는 매년 4월 첫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다만 올해는 이미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외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개정 법률에 포함됐는데요. 이제는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제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직접 공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제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에 등록신청 신고와 관련돼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외선거인 등이 귀국하게 된 경우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외선거인 등이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국내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표 참관 기회가 확대됩니다. 정당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 참관인 외에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 참관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고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도 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상투표에서도 투표의 편의가 강화됐습니다.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원뿐 아니라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선상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임의적 사항이었던 점자형 선거 공보를 이제는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각장애 선거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점자형 선거 공보가 의무 제출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의무 제출을 하도록 개정하였고요. 그리고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제출하지 않냐 할 때는 책자형 선거 공보에 음성 지원이 되도록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예비 후보자 전과 학력 공개, 공개 장소 연설 대담에 대한 내용 규제 완화, 칸 사이 여백을 두도록 투표용지 변경, 사전 투표 여부 확인 가능 절차 신설, 제외 투표소에서 원칙적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등이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 확인 의무를 폐지하고 제외 선거인 명부에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제외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EC 뉴스 조주은입니다.